보람이 TV 빵빵 배달 왔어요 우와 이것 좀 봐 색깔 진짜 예뻐 아름다운 보석 액개야 야 뭐하고 있어? 얼른 이거 내리자 좋았어 그럼 난 간다 재밌게 놀라고 우와 색 정말 예쁘다 모양도 보석 모양이잖아 이것 좀 봐 나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슝 슝 슝 슝 우와 이것 좀 봐 진짜 색깔도 많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빨주노초파란보 무지개잖아 우리 이제 이거 열어보자 좋았어 자 나 먼저 열어볼게 이것부터 자 열어볼까나 연초 얍 요구멍이 뻥 뚫린게 계속 도넛 같아 자 이걸 이렇게 떼서 자 바닥에 놔둬 볼까 빨간색이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내가 이거 열어볼게 멋있어 반짝반짝해 이거 꺼내보자 우와 보석 모양이야 주황색이 너무 맛있어 본다 나도 한번 눌러볼래 그래 같이 누르자 블럭 블럭 나는 드레스 색이랑 똑같은 이 파란색 열어볼래 자 파란색 뚜껑을 열고 이걸 바닥에 쭉쭉 놓으면 우와 바람색이다 너무 예쁘다 쭉쭉쭉 봐봐 쭉쭉 드러난다 자 이걸 놓고 내가 걷는 거 잘 봐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재밌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빼보자 좋았어 자 그럼 이 연두색 컬러를 한번 우와 예쁘다 영차 우리 이거 꾸욱 눌러보자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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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꾸욱 자 내 애께는 노란색이야 잘 봐봐 노란색 비가를 쭉쭉 이렇게 젤리게 물 만져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한번 봐야지 쭉쭉 자 끝에 잡고 쭉쭉쭉쭉 불러난다 오 엄청 길게 늘어나나 아 너무 웃기다 오 엄청 길어 자 난 보라색 열어야지 자 손으로 쭉 나와서 자 빠져라 야 해요 쭉쭉쭉쭉 쭉쭉 눌러 얘들아 이거 우리 누르기 놀이 하자 눌러 눌러 누가 누가 넓게 퍼지게 하나 쭉쭉쭉쭉쭉 응 나는 밀가루 반죽해야지 오잉 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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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쭉쭉 아 진짜 얘들아 나 하는거 잘 봐 응 보고있어 자 나의 보석 액괴 신발이다 쭈욱 미끄러졌어 자 괴물이 나가신다 너희에게로 간다 아 너무 웃겨 안녕 아자 옹클 옹클 오오오 아이고 넘어졌네 야 아니야 너 정말 웃긴다 또 액괴로 신발 만들래 자 신발 이렇게 벗고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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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어 오 나도 나도 오 느낌 이상해 으흐흐 자 여기도 밝고 저기도 밝고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우리 여기서 전부 뛰자 좋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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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하는거 같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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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나두 쭈욱 쭈욱 아우 아하하하 아 너무 웃기다 얘들아 게임하자 내가 색을 말하면 거기 색깔 왜 깨해 서있는거야 알았지 좋아 자 핑크색 좋았어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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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색 어딨지 어 여깄다 휴 자 이제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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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보라색 어 보라색 보라색 어딨지 여기 있잖아 애쌰 어 고마워 보라색 자 이번엔 노란색 자 나 노란색 가야지 쭈욱 쭈욱 자 노란색 여기있다 어 나도 노란색 어 저기있다 노란색 찾았다 어 난 노란색이 없잖아 어 나 여기 있을래 어 아냐 나 여기에 좀 서도 될까 안돼 내가 먼저 여기 있었잖아 넌 빨리 절로 가 어 야 엄마가 말했잖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오 나 여기 계속 있을거야 누를거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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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쌰 같이 섰으면 좋았잖아 어 어 어 아냐 너 머리에 애깨 묻은거 아니야 맞아 어 너무 끈적거려 안 떼어져 어휴 애깨 묻었나봐 머리카락에 아 에쌰 진짜 나빴어 에쌰 왜 그렇게 한거야 아냐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아냐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는데 나 못서게 하잖아 에쌰 이건 대회가 아니야 이건 1등하고 이런게 아니라고 엉챠 엉챠 어 어 어따 머리에 슬라임이 붙은거 같애 에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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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잖아 에쌰 그러면 안되지 어 니야 리틀보라미 리틀보라미 일리와봐 어 왜 무슨일이야 있잖아 우리 에쌰한테 액체괴물 몰래카메라 하자 어 어떻게 하는건데 에쌰가 아까 나한테 나쁘게 행동했으니까 우리도 에쌰한테 액체괴물을 머리에 붙이는거야 어 근데 에쌰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 근데 이건 그냥 장난이라고 재밌을거 같지 않아 나도 도와주라 응 리틀보라미 어 알았어 재밌을거 같애 저기 봐봐 에쌰가 지금 액체괴물 가지고 노느라고 우리 안보고 있어 좋았어 그럼 여기는 액체괴물 다 모으자 좋아 신난다 에쌰 여기 좀 와봐 너 새로운 색깔의 액체괴물 보지 않을래? 어떤 색인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다다라 바로 이거다 에쌰 에쌰 몰래카메라 성공 하이파이브 히히히히 히히히 어 오렌지색을 까먹었네 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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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꾹 히히 에쌰 나 너 얼굴 보인다 히히히 헉 얘들아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에쌰는 이러고 좋아하지 않아 꼭 사고난거 같잖니 그만해 아 주주 사실 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눈으로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이거든요 되게 웃겨요 히히히 그래? 되게 편안해 보이긴 한다 맞아요 물컹 물컹한 곳에 있으니까 제 마음도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내가 이 얼굴은 좀 이렇게 빼줄게 자 됐다 워 나 이거 좀 봐라 꼭 무지개색 나비같지 히히 난 무지개 옷을 입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어 거북이가 뒤집어져서 못이러와는 것 같은 기분이야 히히히 자 마저 떼줄게 오 이게 다 묻었네 히히히 아이고 머리 머리도 떼 오 너 좀 씻어야겠다 나중에 맞아요 오 많이도 못쳐놨네 쭈우우우 와 나 공중에 떠있다 쭁쭁쭁 너무 재밌어요 어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도 끈적끈적하고 내 옷도 너무 끈적끈적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서 목욕해야지 뭐 그래야겠네 아무튼 오늘 엄청 재밌었다 맞아 재밌게 놀았니? 그럼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얼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샤워 시켜달라고 해 근데 이것 좀 봐 슬라임이 무지개색이야 진짜 무지개 슬라임이네 무지개 앳개 내가 왜 뽀뽀를 했지? 야 뽀뽀를 왜 해 그럼 우리 그냥 슬라임 이렇게 앳치게만 안아주자 그래 젤리개불 고마워 재밌게 놀게 해줘서 자 그럼 우린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래 씻으러 가자 오늘의 키즈 오늘 젤리개불이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젤리개불은 맨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나요? 1번 똥모양 2번 보석모양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milit창으로 감 иск בת 12 י Dort이면 롱 tops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